미래의 이야기 다가온다는 제목으로 또 이제 부재는 유전체 검사라고 하는 좀 낯선 이야기로만 할 건데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시간이 될 겁니다 저도 잠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남 메이저 병원이라는 곳에 지금 원장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한 7층 건물인데요 저희가 13명의 의사 선생님이 같이 있는 사실은 예전에 강남 미즈메디 병원이었어요 지금 이 장소가 미즈메디 병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대치동 한가운데 있고요 음마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병원이 생긴 지 27년째인데 아직도 병원이 매우 예쁘죠 그래서 미즈메디 병원이 작년에 강남 메이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제가 이제 거기에 경영원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마치고 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노화과학이라고 하는 에이징 사이언스를 박사 과정을 하고요 보스턴의 텁스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서 영양 유전체라고 하는 오늘 주제가 되는 유전체를 2006년에서 2008년도에 공부를 했습니다 전 직장이 저는 강서 미즈메디 병원 11년 동안 주로 갱년기 또는 일반적인 대사증후군 이런 진료를 하다가 제가 2015년에 차학과자 청담동에 있는 차원병원을 아실 거예요 거기서 안티에이징 센터라고 하는 센터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많은 경험 특별히 기능의학 제 선배이시고 저의 멘토 대신은 김상만 교수님께서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제가 다음번에는 기능의학도 한번 강의하겠지만 그 처음에서 기능의학들 그리고 미래의학을 할 수 있는 유전체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고 경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테라젠 이텍스라고 하는 유전체 회사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유전체를 개발하고 또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병원에서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그리고 토요일은 격주에 한 번씩 진료를 하고요 나머지 이틀은 송도에 있는 유전체 회사가 있는데요 이원 다이그노믹스, EDGC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PCR 기반으로 솔젠트라는 회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현재 CMO, 친메디칼 오피서 그러니까 총괄의료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회사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또 진료 현장에서 그런 유전체 기반의 또는 정미의료 또는 기능의학 이런 부분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파트는 헬스에이징이라는 과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는 게 중요한데 건강한 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주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이야기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5P 시대를 많이 강의도 하고요 또 기고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 다가온다 제가 이번에 소개했던 이 책에도 이 책에도요 첫 번째 페이지가 5P 의료라고 합니다 이 5P를 한 번씩 좀 따라가 볼게요 P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들이 제가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가요 프리벤티브 예방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방을 영어로 프리벤션이라고 하는데 예방의학 아마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 예측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리딕시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미리 예측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세 번째가 퍼스날라이즈 아마 기능의학에서 핵심 가치가 퍼스날라이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맞춤 이건 아마 쉬운 영어죠 네 번째 영어는 좀 어려워요 파티스패터리가 어떤 뜻일까요 참여하다 할 때 Tak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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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참여라는 뜻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프리시전, 정밀이란 뜻이죠 프리시전이라는 표현을 좀 좀 낯서실 텐데요 정미의료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다섯 가지 P가 핵심적인 미래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방의학 시대다 해서 프리벤티브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이런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움이라고 하는 청담동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데 차움은 병원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그냥 라이프센터라고 이름 쳤어요 제가 늘상 진료 현장에서 하듯이 흔히 의사들이 다음 환자 오세요 하잖아요 큰소리로 간호사가 듣고서 환자를 부르는데 환자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들어오시냐 했더니 그쪽은 좀 부자들이 많잖아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저희보다 유의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환자, 아픈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불렀다는 거, 환자라고 지칭했다는 거 그래서 어? 그러면 저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저한테 앞에 왔을 때 아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훨씬 더 저보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신 중년들이에요 그래서 아 환자라는 표현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대가 환자가 병원에 오는 시대도 있지만 고객들이 오는 시대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잖아요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하는 것들이 익숙해졌어요 지금까지 의료는요 질병 중심에 병원이라는 곳에 환자가 바쁜 시간을 내서 와서 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암이 걸렸고 또 죽을 병 걸렸고 또 죽을 병 걸렸고 수술하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의사 말을 들어야 되죠 아무리 환자가 똑똑해도 경험도 많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환자가 따라야 돼요 그런 구조에서 질병 치료 수술이나 약물 치료하는 구조에서 제가 경험했던 처음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이 왜 옵니까 병원까지? 자신의 건강을 더 지키려고 물론 기능 약 하시는 많은 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레이 존이라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은 질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질병이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해지려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더 건강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어떤 헬스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건강을 더 증진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가집니까 환자가 아니고 고객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이 자신의 돈을 쓰고 자신의 건강을 주도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예방의학 시대에는 의사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객 나의 데이터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고객들이 자신의 때로는 의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영양사 때로는 다른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 코칭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라다임 시프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방의학 시대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다 예측하죠 누구나 질병이 걸리든 걸리지 않든 잘 죽지가 않아요 죽을라 그래도 응급실에서 살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심폐소산을 시켜가지고 연명시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처럼 은퇴가 빠른 시기에 몸이 아픈 상태에서 100세는 행복이 아니라 사실 불행이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건강한 100세예요 저희 아버님이 3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3세이신데 80세가 되었던 재작년에요 어떤 보통 우리가 팔순잔치 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그 돈 가지고 나한테 주면 내가 여행을 떠나겠다 하시면서 혼자서 80노인께서 배낭을 메고 무려 2개월 동안 남미 지역을 17개 나라를 다니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온두라스 가테말라 볼리비아 등등 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영어도 못 하시는 분이 17개 나라를 다니시고 81세에는 남태평양에 역시 처음 들어보는 쿡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북솔로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다니시면서 80 넘으신 분이 매년 한 대륙씩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 무엇 같은 80이어도 병원에 누워있어서 수발을 받는 그런 80이 아니라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오늘 많이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프리딕션 프리딕션이라고 그러죠 예측 여러분들 일기예보가 비슷한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비가 올 확률 주말에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꽤 뚫고 계시겠죠 때로는 일기예보가 안 맞기도 해요 태풍 솔라가 온다고 해서 출근 전에 바쁜데 휴지로 신문지로 온 창문을 다 붙이고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냈지만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경험도 있고요 반대로 온다는 예보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든 강풍으로 또는 어떤 비로 인해서 난처한 경험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다시는 일기예보는 안 본다 슈퍼컴퓨터도 하더니 온갖 욕을 하면서 기상청을 욕하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늘 일기예보에 종속되어 계시죠 일기예보에 영향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 때로는 예측대로 안 되더라도 통계적 근거에 의해서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근거에 의해서 일기예보를 해주면 사람들은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질병도 예측 가능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안젤리나 졸리의 사건이라고 표현하죠 벌써 한 7년 됐겠네요 타임즈의 2014년도에 장식되었던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이펙트 안젤리나 졸리 효과라고 하죠 정말 선방받던 40대 초반의 여자 배우가 어느 날 그 사람의 심볼과 같았던 가슴을 유방을 수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유방암인가 했더니 정상 조직을 유방 조직을 떼어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것에서 변이가 있었을 때 자기는 질병 걸리지 않았지만 질병 걸릴 확률이 7, 80% 된다는 말에 유방을 미리 절제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생겼고 투머치다 너무 심했다라는 표현도 썼지만 안젤리나 졸리의 개인 경험은 달라요 그분의 엄마 유방암 그분의 이모 같은 계통의 난소암 즉 자기 자신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유방암이 걸리시고 결국 사망에 이르시면서 불우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내 유방암 자녀들도 똑같은 경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 배우로서 흉측하게 유방암이 걸린 상태에서 절제하지 않고 미리 사실 안젤리나 졸리는 손해볼 거 없었습니다 유방을 절제한 게 아니라 유방 속을 드러내서 유방 실질을 빼고 거기에 보영물을 집어넣는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수술이었어요 70-80% 걸리는 확률에서 유방암 걸릴 확률은 유방 자체가 없기 때문에 0%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틀어막았죠 우리가 질병을 미리 할 수 있다면 일기예보처럼 마치 우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질병도 미리 틀어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예방을 위해서 예측하자는 것이 두 번째 패러다임 프레딕션입니다 세 번째는요 퍼스날라이즈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거는 굉장히 고개됐어요 2004년도에 20대 의사일 때 제가 벌써 이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저도 막 의료행위가 처음인 초자 의사였는데 선배들한테 배운 것과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하고 많이 뭐가 달라요 뭐냐면은 분명히 교과서에서는 이 골다공증 약을 1년 동안 먹으면 골밀도가 좋아진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먹였는데 4% 좋아진다고 해서 먹였는데 1%밖에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난감해요 좋아진다고 했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골다공증 약 먹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남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날 골다공증 약 먹고 응급실로 와요 너무 아파가지고 영어로 플로라이크 신드럼 즉 감기 몸살이처럼 심하게 어져받은 것처럼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또는 요즘은 치과 치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남들한테는 생기지 않는 부작용이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이 무슨 뜻이냐면은 왼쪽 그림 보시면 그리스 신화에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신화가 거인이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그 침대 사이즈보다 크면 잘라 죽이고 또 침대 사이즈보다 작으면 늘려 죽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준을 맞췄죠 사람이 아니라 침대 사이즈 종종 현대의 이야기요 평균적인 진료 어떤 에비던스 베이스 근거 중심에 맞춤 근거 중심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통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평균적인 거에 되게 치중해요 평균적인 차이가 나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죠 평균 평균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나 한 명은 내 앞에 있는 환자 한 명은 편차 즉 평균을 이루는 그 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약이 나한테 안 맞아요 안 먹어도 그냥 물약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맹탕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독인 거예요 약분이겠습니까 어디 여러분들 홍삼 좋다고 먹었지만 홍삼 좋은지 잘 모르겠죠 기능의학 검사 하셔서 뭔가 수색주사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IBNT 정맥주사 맞으면 어지럽고 힘들고 토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퍼스널라이즈 즉 남들한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추자 하는 거죠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유전자가 개인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특성에 맞추는 치료의 핵심 데이터가 유전자 데이터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초점이 안 맞춰져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테일러드 메디슨 어떤 우리가 재단에서 만든다 해서 옷을 재단한다는 뜻으로 테일러드 메디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나요 술 저 같은 경우는요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이 빨개질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저는 맥주 한 잔도 사실은 먹는 걸 되게 힘들어요 소주도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술 먹고 싶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또 남자기도 하고 의사 사회에서는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못 먹는 걸 어떡해요 교육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제 아버지도 술을 안 먹는 분이시긴 했지만 먹고 싶어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술을 진짜 잘 마시는 분이 있어요 술 마시면 는다는 표현도 쓰겠죠 근데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이라는 것은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대사라고 하는 과정은 겪혀요 에탄올에서 아세트알디아이드 또 아세틱 에시드 이런 대사물을 거치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아세트알디아이드가 몸에 얼굴을 붉게 만들고 구토를 일으키는 부분이어서 빨리 이 아세트알디아이드를 대사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것들을 효소라고 해요 대사의 핵심이 효소인데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ALDH라고 하는 알데아이드 디아이드로 진해제라고 하는 알코올 분해의 효소가 바로 유전자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대략 성인, 한국 남성의 30% 정도가 동양 사람들의 30% 정도가 바로 여기에 변이, 문제, 유전자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강의 들으신 분들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나도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계속 마시면 아세트알디아이드가 독소가 돼서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암이 되는 게 아니죠 제 환자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제가 50대 중반에 대표님이어서 제가 하필이면 ALDH라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셔서 술 못 드시겠나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식도암도 생길 수 있고 후두암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되게 멋쩍어 하면서 자기 이미 식도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식도암에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모르고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술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 큰일 납니다 술 마시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세트알디아이드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예요 다음 케이스는요 50세 남자 환자가 고혈압, 고지혈증, 혈압과 함께 아스피린을 복용하다가 위장 쇼크, 출혈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스피린 같은 거 먹거나 피를 맑게 하는 약들을 먹으면은 한 가지 단점이 출혈성 위험이 생길 수 있고 괴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거의 죽을 뻔하셨는데요 이분은 수술도 가까스로 마치고 복귀한 거예요 왜? 내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했는데 아무도 그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거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죠 한참 뒤에 저한테 와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CYP2C19 이라고 하는 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 영어로써 죄송하지만 거기 결과지 보시면은 슬로우, 베리 슬로우 메타볼라이저 무슨 뜻이냐면 그 약을 통과시키는 간의 효소가 있습니다 CYP라고 하는데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가 심하게 변이가 있어서 그분은 그 약이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먹었던 이 클로피도계라는 항혈소판제제가 아침에 먹었으면 한 12시간 정도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날까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약이 쌓이고 쌓여서 혈중 농도가 남들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로 증가되는 경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남들은 아스피린 하나 정도 먹고 있는 것을 이런 특이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약 세 개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이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약물 유전체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스마트폰 같은 곳에 어떤 특정 약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약은 저한테 안 맞는 데 라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약화 사고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해마다 약 70만 명 정도가 약화 사고 약물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해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참여라고 하는 파티스패터리 라는 표현을 써요 되게 조금 낯선 단어인데요 아까 제가 의사 중심에 또 일방적으로 진료실에서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의사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에서는 의사가 상화 관계에서 상쪽이었죠 갑질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대고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진료실로 가져와 주지 않으면 진료 현장에서 정확한 진료가 안 되는 시대예요 대표적인 게 유전자 데이터고요 또 대표적인 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들고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특성을 좌우하는 이런 유전자 개념 데이터들이 앞으로 이런 여러분들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대가 와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의사 중심의 어떤 헬스케어에서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계속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프리스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이란 뜻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죠 우리가 프리스전이라는 단어를 일상에 잘 안 쓰지 않아요 정밀한 가공한다 어떤 기공구가 있을 때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한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좀 더 시사에서 많이 썼던 경험은 이라크, 미국에서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프리스전 어떻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들어보셨을까요? 정밀타격 즉 기존의 육해공군 특별히 해병대를 진입시켜서 침략하는 방침이 아니라 거의 성층권 수준 지, 공, 미사일이 날라오지 않는 수준의 성층권 수준에서 폭격기가 지상에 하나하나 사람까지 식펄해가지고 정확히 정밀타격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사람들이 프리스전이라는 표현들을 쓰게 시작한 거예요 오바마가 마지막 교두연설 1월 초에 하는 국회연설에서 그의 퇴임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의 마지막 사업 중에 하나가 프리스전 메디슨 정밀의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프리스전이라는 메디슨이라는 것은 기존의 항암치료에 대한 반성이에요 여러분들 기존의 항암치료가 뭐냐면 여러분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암에 걸리시면 항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암치료하다가 마치 벼룩을 치료하다가 초과삼간을 태운다는 표현처럼 암세포는 죽였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거의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머리카락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항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두려운 존재였고 사실은 효과도 별로 없었고요 70% 정도에서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효과도 없고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이런 독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치료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서 프리스전 메디슨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자 변이가 주도해서 만드는 겁니다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건데 즉 돌연변이에 맞춰서 사람마다 돌연변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항암치료를 고르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맞충항암제 시대에 있다고 해요 이레사라고 하는 그런 약들 폐암치료 중에 핵심 글리백이라고 하는 그런 혈액암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없는 특정 변이 유전자가 다른 경우는 그 항암자가 듣지 않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치료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이런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보험을 인정해줘요 항암치료가 쓰이는 유전자 검사를 그리고 항암제 역시 맞충항암제를 쓸 때는 본인은 10%밖에 비용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쓰는 이유는요 이렇게 맞충항암제를 써야지만 사실 정부의 재정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아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최근에 맞춤홍항암제 또 맞춤 면역항암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다섯 개 P가 뭡니까 프리벤티브 예방 두 번째가요 프리딕션 예측 세 번째가 퍼스널라이즈 맞춤 네 번째가 파티스페터리 좀 어려운 단어지만 참 기억해 봅시다 참여 그 다음에 정밀이란 뜻이에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좀 이제 캐주얼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잡혔습니다 무려 몇 년 만이죠 근 30년 만에 공소시효가 한참 지나도 지났죠 추억의 살인 아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송강호가 잡고 싶었던 범인 잡지 못했던 범인이 잡혔죠 어떻게 잡혔는지 아세요? 이 과학수사라는 것이 참 미진했던 그 시대에 범인의 혈흔들을 의심되는 혈흔들을 발견해서 당시에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검체체 혈흔체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80년대 중반에 일본의 DNA 분석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쪽에 혈액을 옮겨서 DNA를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제소자들의 DNA 등록이 시작됐어요 마침내 2020년에 DNA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본에서 분석한 즉 제소자의 모든 DNA와 일본에서 분석했던 용의자의 혈흔에서 만든 DNA를 매칭시켰더니 바로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 한참 전에 안양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의 신상이 밝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DNA로 범인이 잡는다고 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때 몽따주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몽따주를 그렸는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실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프랑스에서 어떤 식으로 요즘 과학수사를 하냐면 여러분들 몽따주를 그리려면 본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어떤 형태로인지 그림을 그려내죠 그런데 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밤중에 정말 본면을 완벽하게 썼을 때 몽따주를 그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현장에 남겨놓은 혈흔 또는 강간사건 때 여성의 몸속에 있는 정액 거기서 나오는 범인의 DNA를 분석하면 무엇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인종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에게는 키가 얼마인지 이 사람한테는 쌍꺼풀이 있을지 없을지 이 사람의 목소리는 어떠할지 이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은 어떠할지 광대뼈가 튀어나올지 즉 DNA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DNA 몽따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요 키스트를 중심으로 제가 있었던 테라제니텍스에서는 잃어버린 미아를 찾는 데 있어서 이 몽따주 과학이 실현되요 30년 전 잃어버려서 어렸을 때 모습밖에 없지만 DNA 분석 아이의 남은 머리카락 속에서 DNA를 분석해가지고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이 그려가지고 찾는 그런 방식의 과학 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DNA는 이처럼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우리 몸에 청사진이 들어있다 DNA만 분석하면은요 어떤 사람한테는 파란 눈인지 어떤 사람은 까만 머리인지 어떤 사람은 저처럼 술을 잘 못 마시고 어떤 사람은 카페인을 마셔도 전혀 물처럼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당뇨 어떤 사람은 치매 어떤 사람은 특정 암 이런 암들이 생길 수 있는 개인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의 가장 큰 함의는요 사람마다 다르다 이 부분이에요 그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75억 인구도 그 누구도 같은 얼굴은 없죠 같은 목소리와 같은 개성과 같은 질병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0억 명의 75억 명의 모든 사람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단 외에는 쌍둥이 일란선 쌍둥이만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DNA 차이를 가지고 퍼스널라이즈한 진료 또 DNA는 부모님의 그 어떤 특성을 담기 때문에 DNA 분석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감수성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딱 두 슬라이드는 좀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만 좀 집중해 볼게요 여러분들 유전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색체 들어봤을까요? 염색체라는 말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유전자가 있고 DNA가 있고 염색체가 있고 그런데 또 유전체라는 표현도 쓰죠 무슨 얘기냐면요 브리티니카 사전이 23권을 마침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이 염색체라고 보시면 돼요 DNA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책 한 권 한 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염색체 질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임신 늦게 했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다온증후군이 걸리는 거죠 즉 나의 염색체 하나가 통째로 문제가 되는 경우 책 한 권이 통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임신 초기에 유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지워집니다 그러나 일부 다온증후군처럼 18번 염색체가 소실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붙어 있는 트라이조미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세 개의 남들은 두 가닥인데 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아이가 지워지지 않고 태어납니다 대신 이상한 얼굴의 모습과 대신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 것이 흔히 많은 선천성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질환들은 이 책 한 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질환들, 더 많은 어떤 특성들은 책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책이 아니라 그 책을 펴면은요 많은 문장과 글자가 있습니다 문장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책 전체 한 지례는요 모두 약 2만 개 내지 3만 개의 문장 즉 2만 개 내지 3만 개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안에는 문장 안에는 글자가 있겠죠 우리 몸속 DNA는 모두 30억 개의 글자가 있어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제 좀 질리실 텐데 30억 개의 글자로 이뤄진 게 우리 몸의 DNA고요 30억 개 중에 3백 분의 1 해당되는 약 천만 개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같습니까? 3백 분의 299는 같으니까 99.7% 3백 분의 1 정도만 다르고 3백 분의 299는 같다 해서 인간은 모두 99.7%가 같다는 표현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3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사람마다 질병의 감소성이 달라지고 사람마다 개인 특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한 가닥씩 받기 때문에 수정체에서 엄마 쪽에서 아빠 쪽에서 받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글자는 양쪽 모두 변이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한쪽만 특정 변이가 변이라는 것은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단위가 달라진 경우 이 세 그룹 나눠서 이것을 지노타입 유전자 타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제가 치매 유전자 같은 경우 또는 어떤 특정 브라카 유전자 같은 경우에 이런 지노타입 또는 유전자형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이런 AT 또는 TT 또는 GC, GG 이런 식으로 AT, GC라고 하는 그 글자 염기의 이런 어떤 조합에 따라서 세 타입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좀 어려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과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먼 개념 프로젝트 인간 개념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인간 개념 프로젝트는 13년 정도 걸린 프로젝트예요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단 한 사람의 DNA를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3년 그것도 미국 주도로에서 서구권 미국과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호주 6개 나라가 모두 30조 원을 드려요 어마어마한 돈을 드려가지고 단 한 사람의 DNA를 분석하는 데 당시 기술로는 13년 걸렸어요 이것이 2003년도에 인간 개념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의 개념을 분석하는데 13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08년도에는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방식과는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분석하는 게 아니라요 컴퓨터 방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걸리는 시간이 6개월 그리고 비용은 약 10억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때 3조 원 30조가 아니라 3조 원이었던 게 10억으로 떨어지고 13년 걸렸던 이 시퀀싱 염기 서열 분석이 6개월로 단축된 것이 의미 있는 2008년도에요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요 한 사람의 데이터를 30억 개 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데 이제는 지금 한 70만 원 정도에서 60만 원 정도로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일부 플랫폼에서는 10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로 했어요 시간은요 4시간까지 단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들이 굉장히 단축되고 심지어는요 요즘은 옥스포드 나노 테크닉에서 제 스마트폰보다 작은 디바이스의 DNA를 떨어뜨리면요 15분 만에 염기 서열이 분석이 되는 시대 단 100달러 10만 원 가지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과 10년 정도 사이에 우리가 마치 10년 사이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요 해마다 이런 IT의 발전들을 막 체감하던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삼성폰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날로 달라지는 하다못해 카메라 화소가도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이 IT가 10년 사이에 1000배 정도 발전됐는데요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BT는요 1000배 곱하기 1000배 즉 100만배가 발전하는 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IT 시대에서 최근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시대라고 불리는 이유가 엄청나게 분석력이 증가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 즉 DTC Direct to Customer 라고 하는 개인들이 개인 유전자 검사를 집에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2017년도부터 시범사업을 겹쳐가지고 2020년 올해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54개 항목에 대해서는 웰리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알콜 분해라든지 나의 탈모가 있는지 나는 어떤 비타민이 좋은지 이런 것들은 병원까지 오지 않고 이런 DTC라고 하는 그런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DNA 추출하기 위해서 DNA 추출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백혈구를 하는 측정 뽑아서 DNA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 침 정확히 말하면 혀 안쪽에 있는 이 점막에서 긁어서 침을 뱉으면 이런 플레이트에 침을 뱉으면 이 안에 구강상피 세포들이 들어가요 침이 아니라 구강상피 세포가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DNA를 분석해가지고 즉 피검사를 집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타액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구강상피 세포가 떨어져 나온 세포를 통해서 DNA 분석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홈키트 같은 비용도 별로 안 비싸요 한 10만 원대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DNA 분석하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만드냐면요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에도 그림이 있지만 사진이 있지만 슬라이드 오른쪽 밑에 있는 저 것이 뭐냐면 여기 굉장히 작은 기판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카메라 잡힌가 모르겠네요 굉장히 작은 기판이 있는데 여기에 모두 24개의 홀이 있어요 이 뜻은 24명을 동시에 이 작은 기판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제 손가락보다 훨씬 작은 하나의 홀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홀이 모두 24홀이니까 24명을 동시에 여기서 실제 DNA 분석을 하는 건데 하나의 홀에 즉 한 사람의 DNA 속에서 무려 75만 개의 유전 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한다 해서 이거를 마이크로어레이 칩이라는 표현을 써요 칩, 마이크로어레이, DNA 칩이라고 쓰는데 이것을 분석하는데 한 사람당 걸리는 비용이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인간 데이터 중에서 물론 제가 천만 개 변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 70만 개, 80만 개 정도면 웬만한 질병 또는 개인 특성을 다 반영하는 DNA인데요 이 데이터를 한 번에 분석하는 비용이 10만 원이 안 돼요 이 비용은요 평생 단 한 번이면 되는 검사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고난 개인 정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용 면에서나 또는 그 양의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소변 유기상 검사나 머리카락 검사 정도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대용량 데이터들이 생산된다 해서 최근에 이런 데이터 시대다 또 정부 주도로 데이터 때밍과 어떤 데이터 중심으로 뭔가 한다 했을 때 항상 이 인간 개념, 이 유전체 데이터는 너무 중요한 데이터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탄탄하게 돼요 저희 병원도요 이런 국가 개념과 관련 없이 저희는 만 명의 데이터를 만드는데 저희는 작은 병원이지만 제가 주도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또 천 명의 마이크로바이온 검사까지 저희는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검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대상자인데 검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마 6개월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짝수에 해당되신 분이고 30세 이상인 분들은 그 누구도 저희 병원 와서 검진만 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검진은 국가 검진입니다 무료로 검진을 하시면 유전자 검사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는 시대가 됐고요 홀수에 계신 분들은 내년 1월 달부터 저희가 현재 한 4천 명 정도 했기 때문에 약 6천 명 정도를 더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날씨처럼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도 때로는 나는 그런 거 무서워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비 오는 거 무서워서 나는 일기예보 안 볼래요 그냥 나갈래요 하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하게 미리 얘기해 놔서 피할 수 있는 긴만 제시한다 그러면 저는 보자고 해요 왜냐하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 그런 브라카 유전자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유전성 암이라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만 생기는 아주 굉장히 드문 암을 말한 거고요 일반적인 암이나 일반적인 치매나 일반적인 심근경색들은요 유전적인 소인이 한 2, 30% 많을 때는 한 50% 정도 그러나 환경적인 여러분들의 생활습관과 관련된 소인들이 다시 50%, 60%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가 치매 제가 유전자 검사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예측해 드립니다 하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예요 치매 왜냐하면 암은 그래도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항암치료도 있고 하다못해 실비에서 보상도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끝이 있는 치료인데 치매는 치료도 없고 끝이 없고 보호자가 너무 고생하고 하여튼 정말 피하고 싶은 게 대표적인 치매예요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질병보다 유전자 연구가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처럼 당신의 치매 유전자는 안심입니다 양호합니다 보통입니다 또는 주의입니다 또는 경계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1.9배입니다 또는 2배입니다 어떤 경우는 7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리고 많은 경우 한 4분의 3 정도 사람한테는 0.75배입니다 0.5배입니다 안심하십시오 4분의 3 정도에서는 안심하시라고 그러고 4분의 1 정도는 남들에 비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높다고 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유전자인데요 여기에서 변이가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3배, 2, 3배 어떤 사람은 7배 2, 3배가 좀 흔하니까 4분의 1 정도는 2, 3배인데요 여러분 중에 4명 중에 1명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치매 유전자는 남들에 비해서 2, 3배 정도 높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3배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해요 큰일 났다 이래요 근데 사실은 질병에 있어서 예측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내가 비가 올 확률이겠죠 2, 3배 그러면은 그냥 남들에 비해서 개념이지만 실제 비가 온다는 개념에서는 비가 올 확률이 중요하겠죠 치매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70대에 주로 걸리는 병인데 70대에 10%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10명 중에 1명은 치매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남들에 비해서 2, 3배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20 내지 30% 이건 좀 애매한 숫자예요 제가 비가 올 확률이 2, 30% 그러면은 사람들 처음에 엄청 긴장하다가 갸우뚱해요 대개 이 검사는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거의 100% 치매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 30%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괜찮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난 큰일 났어요 걸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비가 올 확률이 2, 30%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나들이 취소할까요? 2, 30% 대부분 사람들은 아예 취소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준비합니까? 아니죠 금요일날부터 그 전날부터 자꾸 일기예보 보죠 달라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주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나갑니까? 그냥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죠? 세컨 플랜 만들죠 일기예보 따라서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행사를 아니면 가볍게 비올 수 준비한다거나 우산 그 정도는 지나갈 수 있겠다 견딜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행사를 진행하죠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치매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죠 비 오기 전날 즉 70대 전인 60대에 치매에 대한 검사들에 대해서 요즘 많이 되게 쉽고 정확해졌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근데 치매가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력 저하부터 해서 이런 주관적 기억력 저하부터 설문에서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단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전 단계를 먼저 진단해서 그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합니까? 치매를 피하는 법을 알려줘야죠 대부분 저한테 검사하시는 분들이 4, 50대인데요 4, 50대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치매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근데 그 나이에 운동을 일주일에 세 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요 많은 연구에서 치매는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위험이 50%나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70대에 대해서 치매가 진단된다면 뒤늦게 운동할 것이 아니야 쉽지가 않겠죠? 아직 생활습관이 굳어지지 않은 3, 40대, 4, 50대 검사를 했을 때 자기가 리스크가 증가되어 있으면 저는 미리 운동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최적화된 준비를 하자 50%나 줄일 수 있으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또 하나는 치매를 예방하는 많은 약제와 또 기능의 약에서 강조하는 뇌기능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 미리 먹자 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치매 검사를 해드리는 거죠 검사 피할 길도 안 가게 해드리고 공포 조항하는 것은 의사가 할 짓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리스크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쪽으로 리스크를 감소하자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암은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유전자만 가지고 암이 생기는 유전성 암이라고 해요 이 경우는요 가족 가운데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의 유방암이 있어야지만 검사할 수 있어요 검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유방암이 없으면 부모님이 유전자가 있었으면 반드시 걸렸을 텐데 없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 안젤리나 졸리의 검사를 할 필요조차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이런 암도 유전과 함께 환경적인 요인을 같이 계산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요 같은 암이어도 폐암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담배를 안 피는데 폐암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많이 펴도 폐암은 안 생겨요 그래서 담배가 제일 중요한 폐암의 위험 요인이지만 담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국민 여배우 제가 누군지 말할 수는 없죠 청순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결과지를 알려드리는데 떨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배우여서 청순의 한 그녀한테 제가 하필이면 폐암 유전자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틀릴 수 있으니까 너무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드리세요 폐암 유전자가 있는데 뭐 몰라 몰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진지하게 그분이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폐암 환자였다고 하면서 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관심 정도가 아니라 제가 혹시 조심스럽게 폐시티 한번 찍어보신 적 있나 했더니 여성이기 때문에 한 번도 굉장히 좋은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초음파 2개 더하기 때문에 폐암 시티를 권유받지 않아요 대부분 병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안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셔서 한번 찍어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폐시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당연히 1%가 2%가 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는 적어요 근데 남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리스크는 증가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청순했던 여배우가 알고 보니까 골초였어요 검진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담배를 끊는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폐암 유전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아버님의 폐암도 상기시키면서 이분은 결국 담배를 끊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습관을 바꿀 때는요 나와 있는 데이터, 검진 데이터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저는 제 진료실에 오면요 제가 사모님들한테 미리 말해요 남편 검사할 텐데 뭘 제일 강조할까요? 이러면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또는 운동시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명령을 잘 듣고 뭐라고 해도 저는 기승전결 생활습관을 개선시키는데 이 검사를 환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심근경색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 환자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제 환자는 유전자 검사를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저는 알고 있고요 유전자 검사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선뜻 약을 먹자고 했을 때 혈압도 마찬가지겠죠? 선뜻 약을 먹자고 했을 때 먹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항상 하는 말이 나 운동할게요 나 1년만 좀 시간 주세요 살 빼고 올게요 하는데 그 다음에 검사하면 더 망가져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때로는 유전자 검사를 들이미면서 선생님 심근경색 유전자가 남들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되는데 담배 피우시는 거 교정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더 중요한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 언제까지 미루실 게 아니라 당신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을 미룰 수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높다고 약을 주지는 않아요 기능계약적으로 그게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근경색 유전자가 있거나 중풍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저는 안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퍼스널라이저에게 다르게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비만 유전자 아마 관심 많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한 꼭지만 가지고도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시거나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제가 많은 비만 유전자 관련된 강의 또는 칼럼을 쓴 거 보실 텐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FT 유전자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유전자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먹는 것도 적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나는 왜 그리고 자기도 이해 안 되지만 쟤는 운동도 안 하고 많이 먹는데 왜 사 안 찝니까 억울한 얘기시겠지만 유전적인 부분이 커요 비만은요 그래서 한 가지는 단순히 내가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고요 스토리텔링이 돼요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식탐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비만이라고 하는 요인 살찌는 요인이 다를지인데 똑같이 굶고 똑같이 저탄고지하고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저는 가능한 유전전 복뿐만 아니라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자율신경 데이터 또 여러분들이 호르몬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약을 쓰고 비만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 중에 한 데이터가 그 사람의 핵심 유전자가 뭐냐 핵심 기전이 뭔지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식탐을 억제시켜야겠구나 이 사람은 탄수화물을 제한시켜야겠구나 이 사람은 아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힌트를 얻기도 해요 자 누트리션 맞춤 비타민이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겠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비타민을 권고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것을 하려고 그동안 기능의학에서는 다양한 검사, 머리카락 검사, 수변 유기상 검사 같은 것들 푸드 항체 검사 같은 것들 했겠죠 그러나 그것에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유전적인 소용이 커요 어떤 사람은 비타민 D 수치가 10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비타민 D 수치 괜찮아요 그 사람은 햇볕을 만지에 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이동되는 관계 속에서 개인의 유전자가 작성한다는 거예요 전 종종 비타민과 관련된 대규모 연구들이 비타민을 먹지 말라라는 거로 우리 명모 교수님이 많이 얘기하시죠 메타 분석한다는 얘기하시죠 통계일 뿐이에요 평균일 뿐이에요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집단을 연구를 했을 텐데 모두가 똑같은 비타민의 용량을 먹는 것이 과연 저는 맞을 것인가 모두가 똑같이 비타민 C를 같은 사람마다 흡수가 다르고 사람마다 대사가 다른데 그런 개인차 무시하고 똑같은 영양제를 줘서 답이 안 나왔다고 노답이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는 근본적인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연구의 틀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다못해 거기서 어떤 결론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같이 지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퍼스널라이즈 시대이기 때문에 공중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이제는 이렇게 무서운 질병 얘기 말고요 여러분들 마이지논박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속해 있는 이원다이그노믹스에서 만든 상품인데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원하시면 DNA로 옮겨드려요 그러면은 75만 개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때로는 되게 재밌는 상품들이 많아요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데이터 가지고 키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키를 예측해서 뭐가 도움되겠냐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다 정해진 키고요 저 같은 경우는 174cm인데 제 유전자 키가 173cm 거의 비슷해요 저는 특별히 성장기에 더 많이 먹었거나 더 어떤 성장 호르몬 받았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키 유전자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키 큰 부모님 밑에서 키 큰 아이들이 크고 키 작은 부모님 밑에서 키 작은 아이 태어나는 건 너무나 많이 봤죠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니겠습니까 유전자가 당연히 우리 몸 속에 전장 유전체를 분석하면은요 키와 관련된 모든 유전자를 분석했을 때 키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떨 때 쓰이겠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둔 초등학교 1, 2학년 밑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걱정하잖아요 아빠는 180이야 그래요 아빠는 잘 만났어 근데 엄마가 153이야 엄마는 항상 미안해 하죠 제가 안 크고 있으면 그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섞이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요 아빠 쪽 닮았지 엄마 쪽 닮았지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미리 삭병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대략 너가 165 정도까지 끌 것이다 남자한테는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너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러면서 엄마가 먹이는 거 다 먹어라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줄넘기 하자 단백질 많이 먹자 우유 먹자 이런 식으로 케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 숙명 내 운명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것은 이렇지만 사람이란 몸은 키조차도 노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크리티컬 타임에 중요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모든 와인이 다 맛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미각에 맞는 와인들이 정해지죠 포도주라는 것은요 다섯 가지 어떤 감각과 관련돼요 그 중에 하나가 풍부한 신맛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윽한지 라이트한지 바디 바디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비터 쓴 것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향 어떤 포도주라고 하는 그 과일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스위트니스 단 것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그 사람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와인 매치라고 하는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미각 수용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와인을 레코멘드 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나의 조상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조상은 한국 사람입니까? 정말입니까? 저기 있는 데이터는 제 겁니다 저는요 중국 피가 25%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72% 중에 불행하게도 일본과 쉐어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순수한 피는 저는 50%밖에 안 되고요 21%가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사람 김 씨 집안이 그랬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조상들이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피가 안 섞일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이럴 진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미합중국 아닙니까? 이탈리아에서도 넘어오고요 남미에서도 올라오고요 아시아 사람도 가서 웬만하면 다 믹스처가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인기 많은 게 여러분들 에어 앤비 라고 아시죠? 숙박 프로그램 중에 숙박 앱이 있는데 에어 앤비에서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번 여름방학, 이번 홀리데이 때는 폴란드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고향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런 고향을 찾아주면서 마케팅을 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이렇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번 여름은... 그러면서 이게 2천만 명이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잃어버렸던 형제자매들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 매칭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유전자 매칭 프로그램에서 심지어는요 아빠도 몰랐던 자기 자식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도 해요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두려운 현상도 벌어지기도 해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많은 예를 들으시는 시간은 없고요 개론적이고 제 유튜브에 김경철의 미래의 이야기라는 유튜브에서도 제가 오늘은 좀 들게 했지만 짧게 7분짜리 알콜 분해가지고 비만 유전자 가지고 또는 이런 재밌는 심지어는 나의 성격 유전자도 있어요 내 성격, 단순히 성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진로는 아이가 좋아하는 앞으로의 아이가 모험가인지 꼼꼼한 스타일인지 MBTI 할 것이 아니라 유전자 분석을 하면요 도파민 유전자가 어떤지 나의 성격 유전자가 어떤지 보이면서 아이의 진로를 보여주기도 해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의 유튜브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또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시면은요 블로그가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칼럼과 또 책도 제가 유전자 관련된 책은 이 책은 일반인들 중3 수준의 책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책은요 의사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은 일반인들이나 또는 전문가들 저는 대학 교수 앞에서 또 강의하기 때문에 유전자 전도사로서 또 기능의학의 맞춤 영양 전도사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강의의 전체입니다 유전자 가위로 다운 중후군 18번을 자를 수 있나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가능합니다 유전자 가위가 지금 얼만큼 정교하게 돼 있냐면요 유전자 가위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가 이미 타고날 때부터 만들어진 질병을 편집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운 중후군이죠 다운 중후군은 18번에 염색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생기는 후천적인 변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적인 변이 어떤 특정 조직에서 발생하는 유전자를 개념을 분석해가지고 자르는 유전자 편집도 하나 가능하죠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럼 태어날 때부터는 언제 접근하냐 최근에는요 수정체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 임신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하는 인공수정 있죠 IBF라고 하는 인공수정 당시에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결합시켜서 수정체를 하는데 그 수정체 상태에서 임신을 시키기에 자궁 속에 집어넣기 전에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요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서 다운 중후군이 있으면 잘라낼 수 있는 실력이 지금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안 돼요 법적으로는 이게 일종의 우성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난 놈만 살 수 있으니까 물론 다운 중후군 같은 경우는 아주 결정적인 질병이어서 사실 뭔가 좀 낙태보다는 뭔가 해보고 싶겠죠 근데 더 나아가면 탈모 유전자도 잘라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버려야 되는가 이런 논쟁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정체 상태에서 유전자 편집은 허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암이 생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전자를 편집해가지고 유전자 과외 통해서 암이나 또는 바이러스, 에이지바이러스 같은 결정적인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은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편집 시대가 아마 조만간 열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마 매가리라는 표현은 제 어느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부신 기능과 부신 자체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콩팥 기능과 콩팥이 하나 없더라도 우리 몸속에는 남은 하나 가지고 콩팥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신 종양이라고 해서 부신을 한쪽으로 떼내었을지라도 나머지 한쪽 부신 기능이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요 사실은 두 쪽만 가지고도 매가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죠 부신 호르몬이라는 것은 호르몬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한쪽을 갖고 있든 두 쪽을 갖고 있든 생활습관 그중에 특별히 스트레스로부터 본인이 건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두 쪽을 가지고 있든 한쪽을 가지고 있든 부신 기능이 떨어져요 제가 다음번 언제 저의 강의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부신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텐데 하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불리하죠 한쪽 호르몬만 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부신 보충 무엇보다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삶의 양식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좀 어렵죠 강의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빠져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부신의 밸런스에서 질문을 드려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나느냐 특정 질병에 나쁜 유전자 타고 가는 것은 알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났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질병이 많이 생기겠죠 반대로 나쁜 유전자 타고 나서도 생활 습관이 좋으면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타고난 유전자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건강하신데 다행히 저도 콜레스토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저는 제가 노력해서 생긴 거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타고난 유전자가 좋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유전자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키핑을 못해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 예방이 난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생활 습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가 좋으니까 좋은 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사회 운명인데 그렇게 살아야죠 반대로 타고난 유전자가 나쁘니까 좋은 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불리하든 좋든 좋은 생활 습관을 하는 거예요 되게 강력한 메시지가 사실 현장에서는 이뤄집니다 출혈 물기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혈관 염증으로 혈관이 커진 출혈 만에 어떻게 자란가요? 제가 그 점점이 있어서 신이 오메가3 이런 것을 죄송스러워요 맞아요. 쉽게 출혈성 경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유전적인 소유인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물론 그분의 삶 가운데 오메가3를 먹고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어떤 피가 맑아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오메가3를 먹어도 모든 사람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론 지금 현재 유전자 검사 그 모든 것을 다 정답을 주기에는 좀 데이터가 더 쌓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에 전제 조건을 하시고 그러면 이미 벌써 이런 혈관이 안 좋다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사실은 이런 피부 혈관이 안 좋다고 해서 중심 혈관이 문제가 돼 가지고 뇌출이 생긴다 그것까지는 너무 좀 그건 개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만 피부 혈관도 안 좋아지면 그 자체가 불편한 거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조금 오메가3 계통에 또는 피를 맑게 하는데 강조되는 항염 다이어트를 조금은 제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추위 타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 좀 낮은 혈압이거나 또는 체중이 굉장히 적어서 그런 지방으로 붙어오는 열 생산이 적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추위뿐만 아니라 추위를 통해서 통증까지 경험한다 그러면 사실 어떤 문제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쪽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낮은 혈압에 낮은 체중이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오시면 저는 부신기능 검사를 해서 부신기능 강화시켜 주면서 혈압을 올리는 방식으로 처방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혈류 문제가 좋아지면서 어떤 저체온에 의한 또는 통증까지도 좀 감소시킬 것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콜드 알러지처럼 추위 자체가 나랑 그런 혈류 문제가 아니라 특위 체질 문제로 인해서 콜드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어떤 알러지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은 참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치료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러지 자체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좀 제가 지금 진료실에서 뵙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혹시 가까운 데에 계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토요일날 비가 오면 만약에 비 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면 미리미리 준비하겠지만 일기해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비 올 확률이 좀 달라지는 경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 아는 것들은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은 질병 이전자 검사는 잘 안 해줘요 당연히 암이나 이런 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지금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먼 훗날을 그러니까 가까운 내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일기해보도 1년 뒤에 지금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아까처럼 생활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저는 30, 40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30, 40대가 질병이 생기는 나이고 또 가족력 가운데 부모님들의 질병이 무엇인지가 뚜렷해지는 나이예요 아니면 70까지 살아야 부모님이 질병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30, 40대가 저는 유전자 검사하기에는 제일 좋은 경우고 거꾸로 20, 30대가 만약에 내가 치매 유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70대가 될 때까지 많은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생길 테니까 문제는 그 사람한테 넘겨준 치매 유전자 누구 거죠? 부모님 중에 한 분 거죠 저는 거꾸로 20, 30대가 많은 유전자 검사에서 어떤 질병 유전자가 나왔으면 부모님을 검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5, 60대가 되시는 부모님한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개인별 맞춤 리스크를 얘기해주고 그것도 꼭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이가 좀 더 질병이 아깝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부모님을 데리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전장님, 저 가까운 분은 저 같은 봉티로이드, 봉티로이드랑 먹고 있는데요 GHA는 이사에서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는 몸이 너무 다운돼서 순간이 힘이 없고 노원시키도 힘든 순간이 있어서 내일은 트랙이라도 맞고 싶은데요 어떤 걸로 맞이하십니까요? 네, 상큼이 님의 증상은 결코 상큼하지는 않네요 GHA가 제가 이해하는 미리그램퍼 데시리터 단위가 맞다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DHEA는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그냥 단독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코티졸, 코티졸이 만약에 6에서 7나노그램퍼 데시리터면 곱하기 20 120에서 140 정도가 정상인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DHEA는 150을 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이분이 36밖에 안 되면 저는 DHEA 감소 근데 코티졸까지 많이 같이 감소되어 있는 로우 코티졸, 로우 DHEA면 그 사람은 탈진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보통은 코티졸은 정상이거나 높은데 DHEA만 따라오지 않는 경우를 부신 기능 저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경우는 여성 같은 경우는 DHEA 25ml 남성 같은 경우는 DHEA 50ml를 직구해서 먹든지 저희 병원에서는 DHEA만 주지 않고요 DHEA에 프레그넬론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부신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영양제를 처방하거든요 그래서 꼼지로드까지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갑상선 저하, 그 중에서 기능적 저하 T3까지 떨어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T4를 올리는 것 말고도 T3도 같이 올린다는 얘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대형적인 기능의 약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신 기능을 아직 회복시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혈류 문제가 생겨서 손발이 차고 한마디로 매가리가 없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상큼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승전 기능의 약입니다 인식 강의가 유전체지만 역시 기능의 약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많은 증상들을 기존 질병에, 기존 의료체계에서 해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식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러지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염증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러지의 원을 피하고 또는 알러지를 낮추는 항이스타미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염증으로 인식돼요 그러면 염증이 어디서 오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기능의 약이죠 대표적으로 장래 미생물을 제거시켰는지 또는 활성산소를 제거시켰는지 또는 중금속과 관련된 염증 문제는 없는지 비만으로부터 오는 염증 문제는 없는지 매일 먹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특별히 리퀴커 신드롬을 통해서 염증을 많이 해석하기 때문에 특정 음식에 특정 알러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단순히 IgE라고 하는 급성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알러지를 일으키는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장래 미생물이 결국은 점막을 통과하는 세른장 증후군을 통하여서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알러지를 피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장점막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천식과 알러지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부분들이 세른장 증후군의 대표적인 타겟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래 미생물 검사 제가 혼자 한번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던지 저랑 같이 근무하는 김영선생님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한번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불면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형 저는 유전자 검사 했더니 저 같은 경우는 아침형 인간의 대표적인 아침형 인간이고요 우리 와이프는 올빼미 유전자예요 그거는 유전자적이에요 어떤 자꾸 깨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스트레스 받는데 누구는 잘 깨고 누구는 전혀 유전자 그건 당연히 유전자적이에요 그런데 현상을 아는 것뿐이지 그것이 도움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현상인 것을 알고서 맞춤 치료를 최대한 해볼 수는 있겠죠 저는 거기다 플러스 지금 신경이 교감신경이냐 부교감신경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수면치료는 특별히 교감신경 우세는 제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그 다음에 세로토닌 저하를 의미하는 부교감신경 우세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을 먹이면서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잠과 관련된 기능의학적 접근을 한번 하면 저도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좋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 그랬구나 내가 이런 타입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치료는 아니겠죠 타입을 분리해서 다만 잘 깨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수면을 유도시키는 것보다는 수면을 유지시키는 쪽을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유전자 검사 예약하고 가야 되나요? 네 어느 병원이든지 예약을 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저희 병원은 국가검진은 전화하셔서 대표전화 전화하셔서 검진하셔도 괜찮고 유전자 검사가 검진 통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제한되게 알려주고요 저희 외래에서 하는 검사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모바일 미네랄 검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냥 꼭 자기가 검진 스케줄 안 맞더라도 와서 하시면 크게 비용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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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